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물레방 하라는 거야 진짜 재밌게 잘 먹었다 안녕 완전 귀여워 미얀마치기 재수 특이하네 재수 특이하네 재수 특이하네 재수 특이하네 재수 특이하네 재수 특이하네 저거, 여기 어디야? 여기 대관룡 사명복장이지? 젠이 대관룡 사명복장이지? 응 조용히 자동차 coordinated 가봐! 가봐! 어디? 가봐, 어디요? 오와, 이리 와. 나랑 괜찮은데? 응. 아, 나랑 같이 가. 아냐, 나랑 같이 가. 아냐, 나랑 같이 가. 나 여기 있는 거 먹고. 이제 가자. 가자. 싸고 있어. 너 모자 좀 써. 모자 써. 아냐, 너 모자 써. 아냐, 나 모자 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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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혼자 머러보는 맛에 equally 합니다. 죄송합니다. 별 돼지고 Ghana 가면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재미있는 곳에 가는 건가? 여기 사신지는 얼만큼 왔네. 아아아아악! 아냐어로하니 한적건데, appropri기 기본 videocamper 아냐이! 양념 잘라줘야지 저기 앉아있어봐요 고거 서있어봐요 솜아파이 서있어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 한 명이 감기 빠지는게 랩트로 하겠다 선생님 저거 위에 있는 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태백을 위치한 석탐 동물관으로 다행히 있습니다. 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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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택트 동물관으로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열차 지금부터 회복 920입니다. 드라마가 다행히 어린 곳입니다. 우리도 너무 좋아서 집에 가는 곳이 있어요! 택트! 왼손이. 두 번째, 도대체. 여기도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아, 번이나 거세요? 여보, 이길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 한다고 저게 생겨 먹은 알파인 저 또 다음에는 뭐지 놀아요? 그럼 저랑 저랑 놀아주는 거야? 뭘 놀아주는 거야? 저기까지만 가고 이제 끝내줘 저한테 가서 다현이가 뭐 해줄 거야? 저요? 뭐 발견해야죠? 하하하하하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 저요? 신부야 웃고 뭐야 웃지 저거 발견 같아 은섭이 졸리기 시작했어 은섭이 하프가 있어 하프면 알겠어요 나 하프면 안 졸리는데 머리 내려면? 왜? 하늘색 가면 안 돼? 주무시라구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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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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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